XOXO 아직 자고 있을까 어느새 추워진 겨울 차가운 공기 요즘 부쩍 늘어만 가는 우리의 연락이 나만의 일방통이 아닐까 오후 2시 30분 무슨 일이지 시간까지 잘 린 없는데 흔한 문자 한 통도 없는 너 괜히 서운해 먼저 갈까 했던 전파도 끊어버리고 말았어 마치 따끔한 주사처럼 생각만으로도 겁이 나 아니야 눈 딱 감고 맞고 나면 별거 아닌데 지금은 어색하고 또 불안해도 단 한 번만 날 믿어줄래 그럼 한번 믿어볼까 아니야 더 챙겨볼게 이리 손에 잡히지 않는 지금은 오후 4시 그냥 전화 걸어봐 지금 어디야 우리 저녁 먹을까 기다렸잖아 기다렸잖아 마음은 천만치 숨기고 그럼 이따 7시에 만나 마치 깜깜한 골목처럼 생각만으로도 두려워 아니야 손 꽉 잡고 걸어가면 별거 아닌데 지금은 어색하고 또 불안해도 단 한 번만 날 믿어줄래 그럼 한번 믿어볼까 옛 ohnex0 느끼니까 그 땐 왜 그렇게 겁냈어 ilik 응 Sec. type.ext Ноx0 혹시 나 틀릴까봐 겁이 났어 저 x2 ị Jerry eled sulf Berry 하지만 이제서야 알았어 답은 너란걸 달콤한 기술처럼 제가 말으로 더 설레어 나도 바래왔던 순간이야 꿈만 같은걸 지금은 어색하고 또 불안해도 단 한 번만 날 믿어줄래 그럼 한 번 믿어볼까 그래 널 믿어볼게 XOXO XOXO 이런 감정이 사랑인걸까 XO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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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